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상들을 가져와봤어요. 일상 브이로그! 첫째는 지금 처음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도희 생일이었는데 저희 옛날에 값지 썼던 회사 팀장님이 이렇게 좋은 오마카세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셋은 스무 살 때 연습생 생활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지금까지도 같이 사이좋게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새콤해. 정답하시네. 정답하네? 정답. 귀엽게 잘 못 찾으세요. 지금은 안 올려줬는데. 근데 그때 겨울에 올렸잖아. 진짜 냄새 차가 날고. 아아... 감탄. 나 성기 너무 좋아. 네. 맛있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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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라 하라니까. 맞아 맞아. 나도 재밌게 먹으니까. 맛만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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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짜란! 음, 맛있어. 선생님, 우리가 그 꾸놈이 학기를 엄청 먹고 그거랑 그거 뭔지 알지? 무슨 과자 꾸놈이라는 말도 안 돼. 면 튀긴 거 같아. 맨날 회사 끝나면 그거 먹고. 근데 즐겨 먹던 게 낙이 없었어. 근데 그때 생각하면서 지금은 너무 재밌는데 그때 힘들었거든. 안녕하세요. 잠깐만 먹으러 갈게요. 안녕하세. 생일 축하해! 다 먹어야지. 아, 예뻐. 이거 어버이날이라서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영광 굴비라고 써있는데 사실은 영광 굴비가 아니라 이게 선물 세트예요, 이렇게 돈. 여기다가 용돈 넣는? 여기다가 용돈 넣는? 완성했습니다. 귀엽쥬.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내 선물을 한번 보세요. 내가 포장도 예쁘겠지? 이거 네가 한 거야? 거기서 해준 거겠지?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멋있지? 고급실 없네. 굴비요? 영광 굴비? 돈! 여기 현찰 들었나 보네. 아니, 영광 굴비야. 뭐라고 써요? 영광 굴비야, 영광 굴비. 응. 영광이. 봐봐요. 오, 굴비가 아니라. 어머, 좋네. 이래요. 이래요. 포장 귀엽지 않아? 어, 예쁘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넣어. 아, 거기다가. 그거 거기다가 먹으라. 어? 뭐시잖아? 이거 티보면서 먹으라. 뭐시잖아? 돈 없으면 이거 빼앗고 가야 돼. 그래, 그래, 그래야 되지. 귀엽다. 응. 운동하러 왔습니다. 로잉! 라운드! 라운드! 녹지 마요. 제발! 오늘의 운동은 1분 로잉, 1분 버필을 계속 반복하는데 라운드마다 개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1분 안에 정해진 걸 못 끝낼 때까지 게에에에에에석 하면 됩니다. 무한반복이에요. 와, 이거 저거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나요? 하면 할수록 출발을 알리는 저 소리가 너무 무서워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아 포기할까? 그만할까? 그러다 시간에 쫓기면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공포의 출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보이시나요? 언니는 지금 완벽하게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쫓기고 쫓기다 보면 이렇게 죽어있는 내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크로스피트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주도 갈게요 하나 둘 셋 왕 힘이 없어 안녕 잘 나오나? 오늘 태안으로 캠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도이를 만나러 태안을 가야 되는데 횡담도 휴게소에서 도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차를 보면 진짜 트렁크가 엄청 꽉 차있죠 다 캠핑팀이에요 출발해 볼게요 제가 또 실하게 앉아서 안경을 껴야 되거든요 가봅시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감사드리고 나 mand는 해around 이거 잘 나와서요 작업하는 reopening 비하기가요 컷 deserve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ód